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먹으면 된다고 한 상태입니다 곱창 맛은 맛있어 맛있어? 응 맛있어 곱창이랑 같이 먹는 것도 맛있어 나 원래 안 좋아하는데 난 맛있어 난 와인 와인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리고 곱창이 되게 쫄깃쫄깃 신선해 곱창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여럿 해요? 여럿 해요? 여럿 해요? 여럿 해요? 여럿 해요 짤? 네 맛있게 생겼다 이거 맛있어 응 맛있어 그래? 응 보통 이런 게 엄청 들었거든 이런 음식점이 이런 음식점이 안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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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쫄깃쫄깃 맛있어 밥 볶음밥 먹을 때 맛있어 같이 먹으면 어딘데? 맛있어 맛있게 먹자 안 날려 하하 렛츠 요리를